이번 시간에는 S3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가 담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S3에서는 객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그냥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 파일을 업로드해 봅시다 일단은 저는 오른쪽에 중요한 디렉토리 안에 있는 중요한 파일이 있는데요 이 디렉토리와 파일을 동시에 그냥 업로드를 해 버릴게요 그럴 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하면 안 되더라고요 위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저는 맥을 쓰고 있는데 아이콘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죠 즉 이렇게 이 상태에서 톡 떨어뜨리면 디렉토리를 포함한 파일까지 동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업로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S3는 가격, 속도, 안정성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파일의 중요도나 쓰임새에 따라서 선택지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탠다드로 하시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디렉토리가 업로드 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중요한 파일까지 업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빈 공간을 탁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메뉴가 떠요 그럼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속성이나 권한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속성 창이 뜨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삭제할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3에 버킷을 만들고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질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S3 할 줄 알아요? 그러면 조금 할 줄 압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우리 수업은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서서히 정상까지 왔으니까 하산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에서는 이제 본질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테크닉,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챙겨드리고 이 수업은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